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수 끌고 호흡을 좀 가라앉히세요 그렇죠 메렌지 6스텝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스텝이 익숙하시잖아요 골반 같이 써볼게요 그렇죠 골반이 가는 다리에 반대쪽으로 가야되요 굿 앞에서 하는 마사지 뒤로 둘 셋 넷 그렇죠 많이 많이 오세요 한 번 더 에 오른발 원 발 스위치 발 바꾸고 그렇죠 바꾸고 그렇죠 바깥으로 자 사방을 찍으세요 원 원 원 원 그렇죠 발 바꿔서 원 에이 투 좋아요 쓰리 앤 포 바깥을 먼저 바깥에 먼저 끝 끝 도세요 위로 화이팅 한 번 더 화이팅 에이 후후 앤 웨이브 그렇죠 더 크게 좋아요 후후 자 오른발 준비해요 하나 두 스텝 후후 그렇죠 가면서 인용소리 후후 후후 둘 후후 한번 더 에이 원 투 그렇죠 발을 야무지게 바꿔야돼 그렇죠 짠짠 원 투 쓰리 도세요 후후 그렇죠 왼다리 원 원 투 쓰리 그렇죠 나갔던 다리가 보세요 뒤로 짜 짜 짜 짜 굿 에이 턴 위로 화이팅 화이팅 처음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자유롭게 그렇죠 팔도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위로 하셔도 괜찮고 굿 양옆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굿 마사지 스펙트! 에이! 그렇죠. 이제 여유가 좀 생기신 분들은 골반도 같이! 에이! 반대쪽! 후! 턴! 굿! 자, 웨이브도 있어요. 원, 투, 쓰리, 포! 그렇죠! 암 웨이브에요. 암 웨이브! 상체까지 같이! 굿! 에이! 그렇죠! 좋아요! 박수! 에이! 그렇죠! 플라멩고에요. 플라멩고! 에이! 네 개! 원, 투, 쓰리, 포! 그렇죠! 에이! 둘, 쓰리, 포! 에이! 굿! 자, 오른바부터 하나씩! 원, 투, 네 개! 파이, 쓰리, 굿! 한 번 더 갈게요. 원, 투, 네 개씩! 골반 준비! 오른발! 원, 투, 그렇죠! 플라멩고에요. 굿! 에이! 에이! 스톱! 골반만! 엔 왼발! 그렇죠! 앞으로! 굿! 엔! 원, 투, 쓰리, 포! 에이! 와! 그렇죠! 한 번 더 갈게요. 원, 투, 쓰리, 포! 에이! 그렇죠! 자, 오른발 하나씩! 위로 팔! 업! 둘, 셋! 넷! 에이! 그렇죠! 골반! 에이! 상체를 쫙 펴셔야 돼요! 쫙! 앞으로! 원, 투, 준비! 그렇죠! 왼발! 원, 투, 쓰리! 앞으로 두개! 원! 굿! 탕! 준비만 시작해! 에이! 헤이! 한 번 더! 에이! 위에서부터! 파이! 식스, 세븐! 하! 엔! 그렇죠! 맞췄세요! 그렇죠! 하나씩 오세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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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그렇죠! 아주 가볍게! 그렇죠! 가볍게 해주세요! 원! 투! 파이! 식스! 에이! 감한다! 오른발 준비! 원! 투! 쓰리! 포! 엔! 자! 보세요! 파이! 식스, 세븐! 에이! 그렇죠! 에이! 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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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아래로 다운! 에이! 둘! 하나 더! 마지막! 에이! 그렇죠! 플라멩고는 상체를 세우고 있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굿! 좋아요! 맞아요! 머리를 살짝 치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번 달까지 금요일에 하루씩만 준바하죠! 저희 다음 주 금요일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다가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리피케어 광고 모델 나태주입니다! 제일 리피케어 광고 모델 나태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신체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게 정말 중요하다는걸 현장에서도 매번 느낍니다 몸을 젊게 갖고 오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한편으로 걱정되는게 바로 뇌 또 치매 뇌질환 이런거잖아요 그래서 제1리피케어는 두뇌운동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신체운동과 한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국내 유일 국내 최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케어해주는 종합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이 나티주가 적극 추천하는 이유죠 제가 엄마의 봄날 촬영 가보면 시골에는 운동센터 가는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구요 환경상 운동이 어려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많으셨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1리피케어에서는 리핏홈트를 무료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혼자 보고 운동하는게 아니라 우리집에서 방에서 또한 거실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접속하고 트레이너님과 전문 강사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리핏홈트도 두뇌운동, 유산소, 전신근력 강화와 같은 기본 프로그램부터 요가, 줌바 댄스, 벨리 댄스, 필라테스, 골프 피트니스, 발레 스트레칭 등 정말 이렇게 많은 특화 프로그램까지 전부 얼마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멋진 젊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열차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을 제1리피케어와 함께 하세요 화이팅! 재1리피케어와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it's great mean 넷